안녕하세요 유튜브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리뷰할 캐릭터는 쿠시나가 되겠습니다 쿠시나를 가도록 하구요 남편을 죽여보도록 하죠 죽은 남편 또 죽이죠 쿠시나도 죽었으니까요 시청하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사정없이 눌러주시면 쿠시나가 되겠습니다 쿠시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간평타부터 갈게요 가운데평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가운데평타는 파련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식으로 가운데평타는 파련타로 이루어져있는데 어... 일단은 파련타 연타수도 짧은것도 좋구요 그리고 평타가 길지가 않아요 동작이 무난하다 보는게 맞겠네요 무난하다 보는게 맞겠구요 굉장히 파워있는 여자죠 날려보냄이 상당히 훌륭한 편이에요 이렇게 진짜 파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캐릭터 쿠시나를 리뷰하면서 든 생각은 일단 첫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파워풀하다 굉장히 파워풀하다 이거를 게임에서도 설정을 해놨다 평타를 때리면 한방 주먹이 이만큼 날아간다 오케이 자 다음은 아래평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래평타는 시변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쿠시나의 평타 중에서 아래평타가 제일 세요 어... 가장 큰 장점이죠 소리도 차지구요 자 아래평타 갑니다 어... 아래평타 상당히 센 편이에요 각성 안갔어요 지금 아래평타는 시변타로 이루어져있는데 데미지가 어... 아직 다 안보여드렸지만 위평타를 합쳐서도 가장 아래평타가 세구요 한가지 재밌는게 자 보면은 중간에 여러분 하나 재밌는게 있어요 쿠시나같은 경우에는 봤어? 봤어? 이걸가지고 시청자들이랑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저게 주걱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시칼이야 어 쿠시나가 이때까지는 자 다시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까지 쿠시나는 때릴때 후라이팬 아니면 이런 도구들로 때렸거든요 어 이때까지는 주먹 그리고 후라이팬 뭐 지금 뭐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거 쟁반 노래방 어 이런것들로 때렸었는데 갑자기 봤는데 갑자기 봤는데 쿠시나의 이 아래어택이 시칼이 3개가 나와 봤어? 어 이게 무섭더라고 어 나는 시칼라니고 나 처음 봤어 쿠시나가 이거 아마 모르는 사람 많을건데 이번에 리뷰시간을 통해서 아마 나루토를 하시는 분들도 한번 그냥 뭐 이런게 있다라는거를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거는 시칼이 맞아요 어 시칼이 맞아요 재밌더라구요 다음은 이제 위평타로 가도록 할게요 그치 않나요? 다음 바쁜데 보니까 지금 채팅창 녹화되고 있으니까 한번 말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자 위평타는요 음 자 위평타는 8연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 위평타는 뭐 데미지는 평균이고 좋은점에 이제 띄움이 굉장히 좋아요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빠악 그쵸? 타워있죠? 더 차이질게 느껴지는 그런것도 어 들구요 근데 후시나의 장점을 이제 좀 얘기하다 보니까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윗공격 후에는 어 이제 인술이 연계가 안돼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윗공격 자 윗공격 갑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눌렀는데 이제 나가죠 그러니까 후시나가 동작이 너무 길어요 마지막 동작이 너무 길어서 윗공격 후에 인술에 연계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 이게 좀 아쉬워서 제가 오이까지 한번 연계를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오이도 역시 연계가 안돼요 오이는 또 근거리여서 앞으로 가야되는데 다시 손을 제자리 하는데 어 제자리 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려가지고 후시나는 윗공격 후에 인술이나 오이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아쉽고요 자 그리고 수리검은 일반 수리검은 주걱을 3개를 날리게 되고요 차크라 수리검은 재밌게도 대주걱 하나를 날리게 됩니다 어 풍마 수리검처럼 날아가요 재밌죠 자 다음은 잡기 기술로 가도록 할게요 잡기는 음 근거리 잡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근거리 잡기가 아주 근거리 또 아니에요 그쵸 이 거리에서도 잡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후시나의 정말 잡기 좋은 점 뭐냐면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손이 어디든 닿는 순간 바로 잡아요 그러니까 얘가 잡기가 근거리인데 조금 길게 느껴지잖아요 손이 저 끝에서 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서는 멀리서는 당의 거리가 되니까 손이 모아질 때 그때 좀 잡아지고 근처에서는 바로 상대의 엉덩이를 만질 때 바로 잡아집니다 이렇게 딱 봐서 여기서 바로 엉덩이 잡자마자 그쵸 손이 어떻게 보면 손이 안 닿았는데 벌써 잡기가 되는 거예요 쿠시나는 잡기 판정이 상당히 여기서 빠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거의 모든 캐릭터가 잡기를 쓸 때 뭐 아아 아아 막 이런 소리는 내지 흐흐 웃는 캐릭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게임을 해본 사람이나 처음 한 사람들도 어 얘가 갑자기 왜 웃어? 이러면 바꿔치기 누르는 거야 순간적으로 어? 얘가 왜 갑자기 웃음 왜 웃음소리 왜 나와? 이러면서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막 버튼으로 바꿔치기 눌러 이러니까 쿠시나는 잡기가 어 웃는 이 이 소리 때문에 약간 좀 중수들은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어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술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술은 근중거리인데요 아 이게 파리가 날아다니니 어 근중거리인데 근거리 쪽에 속해 있는 기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여기서는 어 여기서는 안 들어가죠 아마 이 정도 거리에선 들어갈 거예요 나름 약간 근중거리인데 약간 근거리 쪽에 속한 느낌 좀 애매한 근근중거리 뭐 용어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 그 정도의 거리라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데미지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일단 원데미지 판정을 받기 때문에 바꿔치기가 불가능합니다 어 대표적인 걸로 이런 기술은 이제 치돌이나 나선안이 있는데 프라이팬은 어떻게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리그에서 이 기술을 많이 활용했던 유저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왜냐면 한번만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한번만 이렇게 들어가면 어 바로 이렇게 데미지가 절대 어 그러니까 바로 한번에 공격이 데미지 판정을 그냥 바로 받아버려서 상당히 이렇게 오잖아 들어올 때 여기서 바로 써버리는 거야 이거를 영규님이 되게 많이 썼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헐을 찌르는 인술로 쓸 수 있고요 다음은 오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이는 이건 근중거리 아니에요 근거리입니다 근거리예요 뭐야 어 어 뭐야 어 대사가 달라 어 아 아 그렇지 맞다 맞다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아 미나투에서 대사가 다르구나 어 이러면 준비한 걸 못 써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재밌네 이게 대사가 뭐냐면 토마토를 막 다진다 막 이러면서 때리거든요 후시나가 오이를 쓸 때 근데 나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사람을 토마토로 비유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토마토가 때릴수록 이렇게 토마토 핏물처럼 나오잖아 약간 메이코팬스 같은 느낌 약간 이 캐릭터가 점점 잡을 때도 웃으면서 죽일 때도 오이를 쓸 때도 토마토 타임 하면서 으깨니까 뭔가 후시나가 얘가 약간 메이코팬스 같은 느낌 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음 그냥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오이는 뭐 근거리라는 거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재밌네요 뺨싸대기샷 자 다음은 이제 스틱어택 가도록 할게요 스틱어택은 쟁반 노래방 이제 어택인데요 약간의 빛나갈 확률이 있는 공격입니다 자 자 이게 약간 자 발동이 안되는데 자 트랩으로도 쓸 수 있어요 상대가 걸어올 때 이렇게 데미지 상당히 좋아요 들어가면 데미지 상당히 좋은데 스틱어택이 근데 이게 상대가 움직이고 막 그럴 때는 있잖아요 이게 딱 보면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빗나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정방에서 맞으면 이게 다 맞는데 이렇게만 맞으면 좋죠 근데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틱어택은 빗나갈 확률이 있다라는 걸 알고 쓰셔야 되겠고요 약간 낚시용으로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걸어서 들어올 때 야야 마킹을 왜 하니 이미 이 여자야 어 아니야 여보세요 여보야 이런 죽여버려 여보 이거 자식 낳는 날 이혼해버릴까보다 이거 같이 그냥 황천 가버려 자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상대가 오다가 어 자 근데 지금도 보면 안 맞죠 아 하필이면 상대가 하필이면 상대가 미나토여가지고 내 뒤편으로 마킹해서 이동을 하네 아 이거 통상적인 게임 환경이 아닌데 지금 어 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상대가 들어올 때 낚시용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트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미나토가 아니더라도 좀 잘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걷기만 하면은 이미 그 발동을 하고 그냥 무시하면 잘 안 맞거든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자 쿠시나 모든 걸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각성을 가도록 할게요 자 각성을 떠나도록 하죠 자 각성을 가게 되면요 일단은 가운데 공격 이거 끄고 가운데 공격이랑 그리고 쿠시나 같은 경우에는 윗공격이 동일합니다 가운데 공격과 윗공격은 똑같은 동장이 나가요 자 가운데 공격 윗공격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10연타를 치게 돼요 이렇게 10연타를 치게 되는데 밀치기 굉장히 좋아지는 편이고요 데미지도 훌륭합니다 데미지도 훌륭합니다 형타가 되게 빠르고 어 데미지는 굉장히 훌륭하다 보기엔 좀 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세진다라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세진다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리뷰할 캐릭터들이 더 좋은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데미지가 그렇게 이 정도면 그리고 굉장히 세지는 편도 아니고요 데미지가 조금 세지고요 그리고 아래 공격은 어 오이 모션과 좀 비슷하게 나가는데 상당히 많이 달아요 체력의 4분의 1 이상이랍니다 어 이 공격이 4분의 1보다 더 달아요 보면은 4분의 1 이상을 달거든요 딱 딱 딱 4분의 1 4분의 1 이상 약간의 미묘하게 미세하게 4분의 1 이상보다 아래 공격이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보다 조금 더 아래 공격이 더 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수리검은 그래도 닌자는 닌자다 이제 주걱 안 던진다 차크라 수리검 던진다 어 이런 식으로 차크라 수리검을 던진다 어 이렇게 6개를 던져요 날라가는 거는 더 많은 것 같은데 6연타만 나옵니다 음 다음은 잡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기로 갈게요 잡기는 음 음 굉장히 진짜 무시무시한 기술인데 무릎을 모은 다음에 손을 기도하는 어택으로 찍어요 자 보시죠 어 음 음 음 응당 응당 죽어요 응당 죽어요 잡기는 어 이제 무릎과 이제 기도 기도하는 어택인데 근데 이게 잡기기 때문에 당연히 잡기 어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가 만약에 뭐 가드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항이 불가능합니다 잡기는 가드의 상위 판정을 맞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상대가 내가 각성하면 대체로 거의 유저들 대부분은 상대는 유저들은 그냥 가드만 하고 있어 거의 내 부분 가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거 써주면 거의 당할 거예요 어 데미지는 그렇게 세지 않지만 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피하려면은 그냥 바꿔치기를 쓰던지 그 자리를 떠야 돼 어 다음은 이제 인술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인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술은 막 이렇게 완전히 촉수들이 막 나오는데 한타 판정을 받습니다 굉장히 세요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바로 한타 판정을 받죠 보면은 여러개 여러번을 이렇게 딱 찌를 것 같은데 한타를 딱 때려요 한타 판정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역시나 한 대 맞으면 바꿔치기 뭐 해서 뭐 데미지 줄이거나 그런거는 불가능하고요 어 데미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후지나를 하게 되면 일어나 새끼야 일어나 어 이거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게 또 꿀잼이 이게 이게 또 정말 꿀잼일 것 같아요 이런식의 빅잼에 또 어 이런 부분을 또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스티거텍을 가도록 할게요 음 스티거텍은 어 상대를 끌어오는건데 촉수로 그리고 평타를 그 이후에는 연계를 또 어 갈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스티거텍 이런식으로 빨아요 거리가 좀 있으면 이렇게도 빠는거에요 이렇게 빠는거야 이거 응용하면 빤 다음에 평타를 연기해서 때릴 수 있는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응용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데미지 잘 보세요 이렇게 빤 다음에 여기서 아래 공격을 연기하면 데미지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쿠시나 합시다 네 쿠시나는 응당해야 돼 스티거텍 안그래도 데미지도 센데 여기서 아래 공격까지 연기해서 들어가면 데미지 미치게 다는거에요 어 자 이렇게 해서 끌어올 수가 있구요 쿠시나를 여러모로 봤을때 강하다 각성을 가지 않고서도 강하고 각성가면은 진짜 여러가지 상당히 강한 그런 빠는것들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타도 뭐 진짜 좋구요 상대는 강하기 때문에 쿠시나는 어 타격감이라던지 좀 초보들이 또 쓰기도 굉장히 쉬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타격감이라던지 초보분들 중에서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써보시는거는 정말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도 쿠시나 한번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한번 또 여러분들도 즐겨보시면 되겠구요 자 이상으로 쿠시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은 가운데 있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지라이야 편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가동하기 7 7 8 8 11 11 12